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연대 파열 중에서도 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전방 십자연대 제 파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죠. 비해화학적인 터널의 위치, 그리고 이식물의 충돌, 그리고 부적당한 이식물의 긴장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러면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적절한 골 터널의 이식물의 고정, 그리고 이식물 선택의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식물의 고정을 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터널 내에 우리가 임대를 넣어서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 고정이 잘 안될때는 이식건이 초기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터널을 뚫어서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죠. 이렇게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인대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식물을 넣어요. 이식물이라는 자각언, 타각언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엔더 버튼, 타이트로프,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금속 나사를 넣어줘요. 이렇게 금속 나사를 넣어주는 간섭 나사,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미질이 픽스, 이런 것들이 대패골에 고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고정이 잘 되지 못하게 하게 되면은 초기에 손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 견골도. 이렇게 이식건과 터널 사이에 통합을 한 데까지는 최소 6주,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래요. 3개월, 꽤 걸리죠? 3개월까지는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보조기를 작용하자. 6주 정도까지는 최소 목발을 잡자. 라고 하는 것이고, 좀 불안하다, 뼈가 좀 약하다, 뭔가 연골이 안 좋다,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러면 최대 3개월까지는 목발 보조기를 해주는 것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 이런 개념입니다. 뼈 사이에 이식건이 붙는 거예요. 그 사이에 터널과 이식건이 이 사이에 통합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개월 정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강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충분한 고정을 해줘야만이 이식건의 위치를 변화를 막아요. 이렇게 만약에 고정이 잘 안된다고 하면 흔들거려요. 위로 흔들, 좌우로 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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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타듯이 위로, 아래희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를 막자, 이식건의 이동을 제한시키자. 그렇게 강하게 되면은 우리가 제할을 또 빨리 할 수 있어요. 조기 제할, 강한 제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일에 좀 뭔가 부족하게 고정이 됐다, 약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빨리 제할을 못해요. 왜냐하면 빨리 제할을 하게 되면 이 식물이 터널 안에서 흔들거려요. 흔들거리면은 나중에 안 좋은 결과들이 실패를 하게 되겠죠. 초기 실패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운동을 했는데 한 4개월, 5개월 쯤 운동을 했는데 무릎이 또 뚝 소리도 나고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었고 그런 느낌들이 자주 들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또 뭐 5개월만, 6개월만에 오신 분도 있고 1년 만에 또 오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초기의 부적절한 고율도 없는 이 식물의 고정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물의 고정력은 고정물의 종류와 기구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했듯이 그런 종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서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수술하는 집도의, 의사가 어떤 것을 가장 잘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간선나사를 잘 쓰시는 분들은 간선나사를 계속 잘 쓰시는 게 중요하고 엔더버튼, 리즈픽스를 잘 쓰시는 분들은 개태골적인 고정을 최대한 잘 쓰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골질이라고 해요. 골질. 그래서 뼈가 이제 얼마만큼 질이 튼튼한가, 단단한가 라는 것인데 굳이 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해서 뼈가 약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통상적으로 약한데 운동을 많이 하는 여자 축구 선수들,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상당히 튼튼해요. 일반 남자보다 튼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죠. 반면에 다치고 난 다음에 뭔가 아프니까 체중 구화가 제대로 안 돼요. 체중 구화가 제대로 안 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만성적인 전방식처인데 파일일 때 많은데 이런 재파일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1년 전에 하셨다, 또는 3년 됐다, 6년 됐다 해서 그때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뼈가 좀 약해요. 왜냐하면 무릎을 충격을 가하고 뭔가 회전을 할 때마다 뭔가 무릎에서 삐끗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뼈는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뼈가 약하게 되면 특히나 경골터널 확장이 많이 생기게 돼요. 초기에는 우리가 터널을 8mm를 뚫었거든요. 8mm를 뚫었는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터널의 넓이가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8mm를 뚫었다 그러면 나중 되니까 10mm에서 12mm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2mm에서 4mm가 늘어났거든요. 10mm를 뚫게 되면 12mm에서 15mm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한 2mm 정도는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우리가 해명골이라고 하거든요. 해명골은 그렇게 바깥에 있는 뼈처럼 단단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장이 일어나는데 확장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확장이 자꾸 생기게 되면 터널이 이거보다 커졌잖아요. 터널이 원래 보다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2mm까지 늘어났다고 쳐요. 그렇게 되면은 늘어났으니까 10자인대가 흔들흔들거리죠. 늘어나는 거죠. 이완. 이완이 생기게 되고 이완이 되다 보면 여기에도 이완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흔들려 느리고 늘어나게 되고 여기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제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 알고 보니까 갑자기 운동했는데 뚝 하고 느낌이 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닥 뚝 걸어요. 그런 경우가 이런 골를도가 약해서 뼈가 상당히 약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기구는 저번 영상을 쭉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할게요. 간섬 나사 간섭하시마 뭐 할 때 간섭이에요. 인터페러스 스크로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는데 금속을 많이 쓰게 되는데 터널과 우리가 이 사이의 간격이 1에서 2mm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7mm의 금속 나사를 사용하게 되고 이 식물과 터널 사이의 간격이 우리가 생각보다 좀 넓더라 3에서 4mm라 그러면 좀 더 굵은 거 9mm를 쓰게 되고 생각보다 이 사이의 간격이 여기예요. 간격이 좀 터널과 이게 20mm를 넣었을 때 이 간격이 우리가 5mm 이상으로 넓더라 이중 고정을 하게 됩니다. 금속 나사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 거나 이런 거를 기구로 써서 이중 고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속 나사를 쓰기도 하고 이질픽스, 엔더워튼, 타이틀오프까지를 우리가 데테글 쪽에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고래 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속 나사를 일시 쓰기도 하죠. 금속에 있는 간섭 나사를 씁니다. 이쪽에 우리가 메탈 스크류를 쓰죠. 이렇게 메탈 스크류를 쓰고 또 바이오 간섭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금속 나사를 안 쓰고 녹는 바이오 스크류를 쓰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많이 써요. 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녹는 거. 바이오 스크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0건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게 되면 이 경골 쪽에다가 고정하는 방법이 그냥 여기다가 스테플 스테플을 이제 박는 방법이 있어요. 스테플 스테플을 박는 방법이 있고 이걸 안 박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사를 뚫어요. 나사를 뚫어서 나사에다가 이렇게 고정해 주는 거죠. 와샤라고 있어요. 인대를 20건을 고정 시켜서 뼈에다가 뚫게 되면 이렇게 고정을 해 주는 거죠. 스크류 앤 와샤라고 이야기하는데 핀이다 그러죠. 우리가 금속에 핀 고정을 했다. 금속 나사가 있다. 라는 건 보통 이유를 이야기해요. 스크류라고 와샤. 그래서 여기 있는 핀 아니에요. 핀을 우리가 뺀다 그러면 핀 고정을 했다. 십자인대 핀을 했다 그러면 이 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핀 고정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게 너무 약한 힘으로 고정할 때가 있다는 거죠. 금속 나사를 고정할 때 이 힘줄을 여기 인대를 땡겨야 되는데 약한 힘으로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이 식건이 느슨하게 고정이 돼요. 느슨하게 고정이 되면 움직일 때 전방 동료가 생기고 앞으로 흔들어 버리는 이렇게 되면 약간씩 움직이게 되면 혈관이 자라들지 못하죠. 혈관이 자라들지 못해서 결국은 재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흔들그리니까 여기 있는 인대가 느슨해지고 결국은 요즘 여기가 터지게 되는 전방 동료 십자인데 재팔이 생긴다는 거죠. 재팔이 안 생겨야 되는데 약한 힘으로 고정하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고정이라는 것이 잘해야 돼요. 약한 힘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별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거든요. 30N의 힘이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N에서 30N의 힘으로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것이 쪼꼭같이 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술하는 집도 이만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같이 요구를 인대를 타이트한지 얼마나 강한지를 같이 다 체크를 해서 다 같이 어그리하고 동의를 할 때 우리가 고정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스크루에다가 고정을 해 주는데 스크루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스크루로 이렇게 닿게 되거든요. 이 사이에 들어가서 인대가 고정이 되는데 이거 하다보면 인대가 이렇게 삐져나와요. 안 그러면 또 다 삐져나온 경우가 있을게요. 스크루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삐져나오게 되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일부 20건이 좀 삐져나오면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 삐져나오고 이건 다 삐져나왔죠. 이렇게 되면은 고정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닥 중에서 어느 한 가닥이라도 뭔가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보통 이제 두 가닥을 많이 하게 돼요. 두 가닥을 고정하게 되는데 한 가닥이 약하게 되면 여기가 흔들흔들거리고 두 가닥이 약하게 되면 다 흔들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형성이 제한되어서 재팔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가닥을 다 스크루나사 안에 와샤 안에 다 넣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식물 선택의 문제죠. 어떤 이식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한 20건의 구조적인 성질이나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식건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식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식건을 준비할 때는 자가관을 쓰기도 하고 타가관을 쓰기도 하고 같이 쓰는 혼합형을 쓰기도 하죠. 이식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수술술기로 인해서 이식건에 손상을 주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재팔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가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햄스트링 안쪽 허벅지 안쪽 뒤에는 햄스트링을 떼게 되거든요. 뗐는데 그 햄스트링이 다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물기가 좀 얇다든지 뭔가 좀 손상이 있다든지 또 뗐는데 또 다듬다가 몸이 다 안 좋아졌더라 할 경우에는 재팔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골슬개근을 쓰기도 합니다. 무릎 앞쪽에 있는 대택사둥을 떼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가관을 떼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타가관 타가관은 조금 많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타가관을 쓸 때도 아필레스관 전경골근 비골근 등을 쓰는데 그런 우리가 힘줄에서 뭔가 조작을 잘못하게 되면 얇게 좀 만든다든지 뭔가 여러가지 손상을 준다든지 하게 되면 나중에 이식건의 선택의 문제로 인해서 제 파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터널의 문제 고정의 문제 이식건의 선택의 문제까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럼 이해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예 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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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오! 꽤 많이 손 드셨네요. 아.. 영상이 조금 어려웠나 봅니다. 아무래도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잖아요. 고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식건의 또 무엇이고 이렇게 복잡하냐? 난 이런거 자세한거 알고 싶지 않다.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영상을 보고 이해를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적 고정이라고 한다면 이 남자분 보세요. 비란 끝에 암벽이 매달려 있는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단단해야 되겠죠? 안전해야 되죠? 이 세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은 정도까지 강해야 된다. strong 안정성을 얻을 수 없고 보호할 수 있을 정도까지 stiff 단단해야 된다. 그리고 빠지지 않은 정도까지 안전해야 된다. 3S라 보죠. strong stiff secure 이 세가지가 중요하겠죠. 수술하는 의사의 서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graft selection 어떤 이식물을 선택할 것인가? graft position 이식물을 어떻게 위치할 것인가? 터널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graft fixation 어떤 방법으로 고정을 할 것인가? Rehabilitation 재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민을 의사가 해야 되겠죠. 고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nder button screw rigid fix 바이오스크루 메탈스크루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고정 방법이 있는데요. 뼈 안에서 고정하는 방법 interference screw 간섭나사 간섭하지마 바깥에 고정해주는 방법이 요거죠. cortical 여기다가 바깥에 있는 뼈가 cortex라 그래요. 여기다 해준 Ender button tightrope staple screw washah 이런 것들이 되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화이트보드에 적은 내용과 똑같죠. Hanceless 안에 있는 뼈예요. 해명골이라 그러는데 이 안에는 또 Transfixation pin 이건 rigid fix 간섭나사 interference screw 그러는데 금속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바이오스쿨을 쓰기도 합니다. 대태골과 경골을 다 금속을 쓰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대태골 쪽을 금속을 쓰기도 하죠. 그리고 경골 쪽은 금속 나사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대태골만 많이 쓰게 되겠죠. 경골 쪽에는 바이오스쿨을 많이 쓰게 되죠. 또 Intra fix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Washa rock TBR fixation 이런 것도 있었고 Easy rock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거 다 다 안 쓰죠. 역사의 길에 묻혀진 그런 수술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번지 이펙트 이거는 종으로 움직이는 거에요. 번지 할 때 어떻게 해야죠. 아래로 움직여죠. 번지 점프 할 때 그리고 행 움직임 Wind wiper 이펙트 앞에 보면 어때요. 와이퍼 창문 닦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앞에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죠. 빅 빅 봉 브라프트 이 식물이 움직이는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러죠. 롱지 툰이나 종으로 움직이는 번지 이펙트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요. 여기서 움직여요. 쭉쭉쭉쭉 데테골 쪽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번지 이펙트가 나타나게 되겠고 와인드 와이퍼 이펙트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데테골 쪽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데테골 쪽에서 어떤 고정 방법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런 번지 이펙트가 생긴다면 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행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또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조직이 늘어나는 거죠. 일론 게이션 그래서 세 가지 움직임이 생기는 거에요. 번지 그리고 와이퍼 그리고 일론 게이션 늘어나는 효과까지 생기게 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엔더 버튼은 우리가 1세대죠. 바깥쪽에다가 고정해주는 여기다 고정해주는 거에요. 실로 이용해서 고정을 해서 바깥에서 우리가 플립을 탁탁탁탁 당겨보면 고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은 타이틀 로프 이거는 플립이 되지는 않아요. 쭉 올라가서 그냥 탁 하고 고정이 되면 타이틀 로프 고정이 됐다.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터널 확장 보죠. 우리가 터널이 확장된 경우가 이런 경우에요. 번지 효과 윈드 와이퍼 효과 등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터널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대태골도 넓어지고 경골도 넓어지고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대가 늘어나고 파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거죠. 터널의 확장. 시티에서 보니까 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경골은 17mm가 늘어나 있고 대태골은 15mm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대가 좋을 수가 없겠죠. 대두륙이면은 우리가 대태골이나 경골 터널이 확장된 것을 막도록 수술을 잘하고 재활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이렇게 터널이 확장되니까 전방 십자연대에 재파일이 됐어요. 쭉 오다보니까 밑에 쪽이 파일이 됐죠. 파일이 되고 MRI상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터널이 15mm 이상으로 확장되어 있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전방 십자연대에 재파일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터널의 잘못된 고정 방법 이 식물의 선택이 잘 안되게 되면은 이렇게 터널이 확장이 되면서 전방 십자연대가 재파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좀 더 이해가 되셨죠? 굳이 다 이해를 안하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전방 십자연대 파일로 고생하신 분들과 재파일이 되었던 분들 그리고 재파일이 될 것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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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